어라? 왜요 왜요? 잠시만요 스카우트 있어요 왔어요 안에 스카우트요 이 자원 좀 있네 자원 좀 있네 와 뭐야 이게 와 풀숲바 요번에 갈아 나왔네 호박이네 야 이번에 맵이 조금 많이 나왔네요 맵들이 전반적으로 진짜 요번에 갈아 나왔네 오늘 별거 없어요 이게 자원 좀 같은 아무 하나 줘 여기 넣었네요 아무 말 좀 보고 하루 되게 합시다 네 런다운 세븐이요 나왔어요 지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원 최초콜 도전중입니다 지금은 B라인이구요 이제 나왔어요 9시 이거 한번 싸워도 돼요 머리? 어 죽긴 할 것 같네요 쟤 혼자에요? 아.. 피아트 한방에 안 죽을걸 내 예상으로 이제 애들 몰샷으로 몰샷으로 백구경은 낡겠지 몰샷 한 방은 아닌거 같긴 한데 몰샷 한방은 아니에요 아 뭐 두개요 그러면 디테이드 한방이야 대구경은 몰샷 한방 맞은거 같던데 대구경은 한방에 날거에요 대구경은 한방에 날거에요 네 머리 맞추면 어 메디 메디 여깄어요 제가 내가 찾아드릴게요 어디있는거야 챙겼어요 메디 철은 짠처리가 챙겨주세요 네 아니면 혹시 프레시를 못 키고 다니는 상황에 나올 수 있나요?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보라빅 메디 하나 드리고 있어요 대박인데 이거? 아 근데 프레임 많이 떨어지겠다 이거 내려가는 길이 없네 이거 도망치게도 힘들겠는데 도망치게도 힘들겠는데 이쪽 문이네요 방향길이 방향길이 저희 애기 좀 좌우올까요? 아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길이 안보여 초반부터 야외매매고 있어요 1이나 D라인부터는 살짝 그 좀 안쓰는 폭들은 바로 그냥 끼고 들어가죠 웬만한거 네 잘하면 바로 D가겠는데? 스토리라 이름? 어 이거 이제 머리 맞는다 이제 머리쓰지 못해 원래 머리쓰면 안 맞았거든요 당연히 머리 박혔는데 지금 어이 그 테스트를 사람한테 하면 어떡해 사람한테 됐어요 어떤거요? 어까보구 나 이상한데서 막 때리는거 있잖아요 아 벽 뒤에서 막 때리고 벽 약간 기억자 벽에서 안 보이는데 때리고 그런 네 저 아까 코너샷 맞긴 했어요 아 왜 아닌 말고 아님 말고 에 와 벽 진짜 크다 근데 우와 우와 뭐야 미쳤다 미쳤다 와 이거 퀄리티 여기 아무 4개요 하나 먹을게요 여기 문 하나 있네 저거 챙겨주시면 이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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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세우고 그럼 아무 파란 것 같으세요 파란 것 같으세요 파란 것 같으세요 파란 것 같으세요 케이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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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왔어요 그에 아아 저거 거의 94에요 93으로 가야돼 93 스캔하다 할 시대 오 아아 왜 당겨서 아 스캔님 일단 당겨 봐야죠 여기 안에 93이 있나 이쪽에 문이 있어요 이게 아닐까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깄네 93 어 여기 사다리네 아 어쨌든 가야 되네요 어쨌든 가야 되네요 아 셀프를 아 여기 제대로 있네 여기도 잡기 이동 와 와 세 마리 어 셀 찾았어요 나가죠 위에 상자 하나 자원 저희 많이 까긴 나가죠 여기 센틀이 하나 깔고 기원이라고 방심하다 터지면 안됩니다 대창사에요 대창사에요 어디깔라고요? 거기 어 양쪽으로 오려나? 어 여기는 한방 나가라 지금 알아 런세븐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하신분들은 트랜 사양을 좀 많이 낮추고 하세요 이거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네요 내가 봤을 때 컴퓨터 좋아도 컴퓨터 좋아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알람 사알람 저기 여기서 오니까 여기 막 여기 문자 많이 나면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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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서 도망치금이 돼서 진짜 여기서 오니까 아 이거 아래 있구나 네 와 근데 이 풀때기 속에서 싸워야 되니까 좀 열감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바이오를 잘 찍으면 상관이 없네 근데 그러면 바이오를 잘 찍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신모비 신모비 아직 안 나왔잖아 신모비 신모비를 봐야지 신모비도 D1에서 나왔긴 한데 아 그니까 P1에서 저번에도 P1에서부터 먼저 나온다고 아 BX? P1에서 나왔죠 P1에서 P1에서 아 맞아 햇파리? 네 햇파리가 처음 나왔죠 그럼 시작할게요 다 낮음으로 완전 낮음으로 다 끄고 해야되겠네 바로 내려가나보네요 바로 풀받으로 네 제가 다 낮음으로 다 끄고 한거에요 뭐야 뭔 무시하고 그냥 거기서 스푼되나본데요 여기가 아 제가 다 낮음으로 다 끄고 한거에요 뭐야 아 아 올라가요 일단 잠깐 바다리 밑에 밑에 몇 분 계세요 하 아 잔센? 잔센이요 잔센이요 맞음 땀 효율 한 번만 봐줘요 잔센 쫌부터 쏴보고 슈터우 슈터우 뭐야 뭐야 버리네 이제 한창 버리는 거 이제 보이네요 한창 이제 버리네요 뭐래? 무슨거리 걸려는데? 방금 퍼타켓다 하면서 저거 보는데 신머비 기어다닌 거 같네요 약간 마더처럼 봤어요? 신머비 나왔어? 신머비 살짝 나오던데요 그 아 그거 뭐지 게임 껐다 껐다 하면은 보이잖아요 살짝씩 네 그걸로 보는데 약간 사람 얼굴 날리고 머리카락 휘날리는 남자가 아니라 한 마리거든요 들면 총으로 쏴주시고 외국이형 한 마리 쏴봐도 되나요? 어? 그러실래요? 제 컷 쏠라버렸는데? 플랫상 케이스 팀 한방에 죽네요 아 독특해졌나요 아니면 정방이요? 약간 옆머리 옆머리? 어깨는 여전하네요 어깨는 여전하네요 네 여기 암호 두개요 어깨 여전하네요 하나 먹어야겠다 제가 드릴게요 어? 저 하나 먹었어요 아 이거 툴이에요 어 근데 이거 많이 차네요 오우 생각보다 저거 풀 때만 낮은게 안보이네 손이 암호드 실어오세요 여기 보라핑 저거 여기서 뭐해야 돼요? 수... 수케이스? 수케이스? 네 이쪽으로 가면 될거 같아요 오우씨 우리 진짜 이한거 같아요 아하 여태까지 만든거 한 번에 푸른 그런 느낌인데 저거에요? 죽은핑이에요? 시어있어요? 아 여기 사라졌어요? 포그 생김새 좀 바뀐 거 같은데 방금 그냥 빨리빨리 가시 이거 끊는 거 같은데? 올라오시면 돼요 대단하네 아냐 약간 달라졌어 약간 이건 맵 넓어서 어우 복잡해 이거는 저기 반대쪽에 있었어요 진짜 스퀘이스네 파틀박스가 어디에요? 아 저구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와 이런것도 생겼어? 보다 생긴게 많네 형 와 근데 프레임 이거 컴퓨터 사양 낮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계속 상식이 야외데? 우와 엥? 체크 포인트가 너무 늘어났는데 근데? 근데 이거 스프라이 백구경 한번 쏴봐도 될까요? 쏘세요 괜찮은데? 한 번? 다섯 발이면 엘반데? 아니에요 그거 스크도 같이 쐈어 저 프레시즌 한 번 쐈어요 좀 굳이인거 아니야? 너무 굳이인데 그러면은? 그니까 내 얘기했잖아 굳이 다니니까 슬리퍼 한 방에 앉은 곳도 멀리 있어 아래에 암바리 아래가 아닌게 암호 위인고 하시니까 아래? 암호 내 맵이 진짜 넓다 하나 남아있어 야 맵 너무 넓은데 여기 이런데 저 티알람같은거 뜨면 진짜 어 쓰게람이에요 거기 알람이에요? 거기 알람이에요? 왜 안찍혀 고객님 여기로 가야지 여기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가 고객님 아래 문이 있어요 알겠네 고객님 막다른 길이에요? 고객님 여기가 구심중이네요 3클 알람? 3클? 3클이면은 아 오우 총 쏠까요 바로? 어 저 혼자 쏴봐도 될까요? 네 해봐요 네네 뒷방으로 나와 조그만 애들은 어 한 해방? 내방? 내방이면 근데 뒤에서 때린 것 치고는 너무 조그만 이거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과연 어디서 아래 길이 있나본데요? 아 여기 있네 다시 오케이 오마 FAV 랩이 크니까. 애들도 모르는데 시간을... 문이 하나가... 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시죠. 어차피 B1이랑 나뉘고 있어. 별로 안 나. 다 할만해. 다 같이. 저기 다 열려있어요. 하나가 열려있어요. 이러면은... 벨비도 오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하나만 잡히잖아. 아 이거 길 하나네. 거기들어만 오네. 장모수 막을게. 저거 진짜 잘 보이네. 저거 진짜 잘 보이네. 하러 가시죠? 이제 에게 이끄게 떠나... 우엉! 아...cen기 사는 게 있는지 조심해야 되겠네. 무슨 야 opin hub. 정말 새로운 것 같아. 마디X를 잡고 있다는 것을 hydraul 있었는데. 저거 그런 것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도 buscar. 그런 걸 전혀 봤지. 마디X의 몸에 재고있었답니다. 새로운 암의 죽었고. 저거 할 게 있긴 하는데. 그럼 사라졌어. 여기? 바로 앞에다! 맥릭스에 맞은거 맞으셨는데 전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지 아이고 저거 아기 풀어야 하는거 같아 아기 풀어야 하는거 같아 아, 찾으셨구나 저기가 96에 있나요? 찾으셨군요 코멘트 한번 쳐볼게요 그냥 리스트에서 UNS 찾아주실래요? 네 UNS 그게 찾을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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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어디에요? 아 이건가? 어 하랄 거 없나? 이거 유출에서 봤을 때 나왔을 때 해파리잖아요 아 맞네요 어우 작성하네요 파울이 쉬는데 어 저기 열렸네요 어 챙기사트 안 나가도 되나? 피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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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네 우와 피할라 미야? 아 닥댐 조심하세요 닥댐 근데 이게 4명이 다 안 돌아가도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도 4명 이상 빠르겠죠 그건 맞죠 한 방에 있어야지? 한 방에 있어야지? 아 뒤로 빼네 애들 5성번 밀어야 돼요 이거 한 방에 안 죽네 꼴받네 약간 DMR 써듯이 쓰면 될 듯 그냥 네 차쟁이는 DMR 쪼루는 한 방에 죽는데 머리 맞추면 차쟁이는 DMR 아닌가? 저 총 너무 많은 깨버리 아이씨 아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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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 정도면 다 올라왔겠다, 클리엔즈 안 돼, 저희 말고 일단 하자 뭐, 계속 네, 호스트 해줘요? 돌아가줘요? 호스트 누구예요? 와, 뭐 이렇게 쉬워? 호스트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제가 냈네요? 한 번 네, 바로 C1 갑시다, C1 여기서 아... 근데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는데? 너무 쉬운데? 나 C1부터 봐야 되나? 그쵸 C1도 그냥 아, 씹으면 될 듯? 네, 상수도 바로 와라 메디 봐보시면 네, 바로 보러 옵시다 이제 샷 세는 안 세는